하이자 포인트 2 가볼까요? 과거완료는 이거는 정말 쉬워요.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. 어떤 그 시간 그래프에 과거가 있어요. 과거완료라는 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말해요.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과거완료라고 그래요. 되게 쉽죠? A번 가볼까요? Jeremy had lived in Boston for 5 years when he got married. 그가 결혼을 했을 때 버스턴에 5년 동안 살고 있었다. 보세요. 결혼한 거랑 산 거랑 뭐가 먼저 일어났죠? 먼저 살고 있었고 그 다음 결혼이죠. 결혼이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과거 이전을 설명하려면 해, 드, pp를 쓰는 거예요. 아시겠죠? b번 가볼까요? last year I met a friend that I had not seen for years. 작년에 나는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야. 만난 거, 못 본 거 누가 먼저죠? 못 봤는데 만난 거죠?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 해서 헤드 pp. 내려가 볼게요. Tom realized he had left his book back on the bus stop bench. 깨달은 게 있고 그 가방을 놔둔 게 있어요. 누가 먼저 일어났죠? 가방을 먼저 놔둔 거를 나중에 알았죠. 깨달은 게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과거는 헤드 리프트. 쉽죠? 앨리스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강의가 시작했다. 교실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. 강의가 시작한 게 먼저예요. 강의가 먼저 시작했겠죠? 그래서 답은 해, 드, 비건이 돼야 되겠죠. 자 나머지 풀어보세요.